약속 듣키려고 왔어요. 나한테 자꾸 왜 이러는 건데요? 환자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. 내가 화나는 게 맞지, 그치? 나는 앞으로 당신이 필요할 예정이에요.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이 됐을 수도 있어요. 누구야? 널 아프게 한 사람. 네가 환자한테 공감을 했다는 말이냐? 어떡해? 수술이 끝나보면 알겠죠? 손대지 마. 내 환자한테 손대지 마. 내 환자한테 손대지 마.